5, 4, 3, 2, 1 어떡해 우리 스무살이야 야 맛있다 맛있다 어? 안녕하세요 어 안녕 뭐야? 언니 왜 왔어? 우리 집이니까 어허 잠깐 방으로 잠깐만 뭐하냐? 뭐가? 아 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셔 나가서 마시지 나갔는데 친구 한 명이 빠른 이어가지고 다 빠꼬 맞았어 되겠냐 그게? 아씨 미리 말이라도 하던가 아 언니 남친 만난다며 첫째 언니도 나간다 해가지고 그런건데 남친은? 싸웠어 아 너네 언제까지 마실건데 어? 밤새 마시지 않을까? 아 마셔본 적도 없는 것들이 뭘 얼마나 마신다고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보내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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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아 근데 이 동생이 이제 막 소요됐는데 진짜 적당히 마셔라 말했다 분명 맞다고 혼났어? 아 몰라 지가 일찍 들어오놓고서 나한테 뭐라고 부르려나? 근데 너 언니 두 명 아니야? 한 분은 어디 계신? 아 첫째 언니? 또 슈발 스케줄 있어서 못 나왔어 아 바쁘시네 아 됐고 됐고? 야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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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슈발 너무하네 진짜 야 신경 쓰지 말자 야 신경 쓰지 말고 놀자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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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실만한데? 응 괜찮은데? 어우 못 마시겠는데? 넌 아직 어른이 덜 된 것이여 넌 한참 벌었다 새끼야 아이 무슨 병원 소독약 냄새나 뭐야 이거 어떻게 마셔 야야 우리 더 마시기 전에 사진 찍자 그래 모여봐 어이 나 짠마랑 하고 싶었어 아싸 인스타 태그해서 올린다 야 나 구개로 태그해줘 나 남친 오늘 술 마시는 거 몰라 엥? 왜? 나 약간 요조숙녀 컨셉이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했거든 얼렝 개구라쳤네 아 오늘 둘째 언니랑 같이 마시자 둘째 언니? 에헤 됐어 언니 지금 상태 안 좋아 남친이랑 싸웠대 야 그럼 완전 술 땡기시겠네 빨리 가서 여쭤봐봐 나도 오늘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 진짜로? 아우 언니 지금 좀 무서운데 언니 그 술 같이 마실래? 언니 술 잘 드세요? 내 나이에는 잘 마시는 게 없어 그냥 마시는 거야 언니 저 막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? 뭐 언니? 대학 가면 진짜 멋진 선배 많아요? 막 CC랑 동아리 활동 이런 건 어때요? CC 나 부지럽다 응? 왜요? 막 웹드 보면 CC 이런 거 엄청 로맨틱하던데 제 로망이거든요 언니 CC 했다가 애타야 다 손나자 고학년 되서도 계속 술 한주로 쓰이고 싶으면 CC해라 언니 대학교 공부 좀 어렵죠? 저 지금부터 미리 해놓을까요? 야 야 이거 무슨 고등학생이냐? 벌써 공부를 해놓게? 야 1학년 땐 놀아 1학년 아니면 놀 데가 없어 언니 지금도 놀고 있잖아 언니 MT도 가보셨어요? 저 완전 대박 가보고 싶은데 하.. MT 그게 일단 그 MT가 아니라 술 파티거든? 그리고 그 너네 지금부터라도 성대무사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놔 성대무사요? 왜요? MT에서 그런 것도 시켜요? 신기하다 그럼 언니도 하셨어요? 아 야 아니야 왜요? 뭐 하셨어요? 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보여줘 하지만 언니 이런 건 그건 즐긴단 말이야 아 이런 거 시키지 마 진짜 실패하면 조커비 전공하면 부리부리 아닙니까? 언니 진짜 대박 멋져요 우와 언니 진짜 멋져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야 내 거 술이나 마시다 아 네 아 뭐야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에이 그래도 언니신데 아 나 진짜 나이 든 것 같잖아 어? 짠 짠 와 야 너네 지금 고개 돌리고 마신 거야 지금? 어른들이랑 마실 때 이렇게 마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야 그냥 편하게 마셔 우리 언니인데 넌 예의를 좀 지켜 야 시간 빠르다 애들이 벌써 내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는구나 나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숨살이었는데 잠깐만 네 선배님 네 아 네네 저 그 파일에 넣어놨습니다 네 동방 서랍 두 번째 칸 열어보시면 USB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아 넵 아 그 프로젝트는 제가 화요일까지 준비시켜놓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에에에엡 아 미안 미안 선배 전화 와 언니 진짜 대박 멋져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야 무슨 나처럼 돼 동아리 팀장 할 일만 많고 힘들어 너넨 동아리 침장 같은 거 하지 마라 애니메이션 동아리 침장이면서 언니는 주사 같은 거 있어요? 주사? 난 딱히 나보다 더 취한 애들 챙기는 거? 언니는 취해도 어른이구나 아 그리고 좀 더 솔직해지는 거? 아이 근데 뭐 내 나이는 뭐 술주정 부를 나이는 지났지 개멋있다 진짜 그래 뭐 너네는 새해 고민 목표? 뭐 그런 거 없어? 난 동립 그래 기회가 된다면 빨리 나가줘 자! 저 남자친구 만드는 거야 소사까득한 연애 스토리 쌓아서 나중에 환승연애 나갈 거예요 재밌겠는데? 근데 너 어째 목소리가 더 커진 거 같다? 천천히 마셔라 너 어떻게 환승할 생각을 해? 우리 민호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민호가 누구야? 내 지금 남친 아 속안 좋아 야 거짓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현재를 즐겨라 어? 나중에 보면 다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진짜 다 각자 갈 길 같네? 언니! 언니 우리 더 마셔요 짠 짠 짠 짠 민호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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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이, 뭐야 너. 민호? 어디서 returning? 남자친구가 술먹는 빈이라매! 뭐야. 야 막내 할 scg아 너 어디니? 어디서 그러는 화장실이니? 있지.... 이거 좀 살겠다. 넌 내일 깨면 뒤졌다 진짜 왜? 또 뭐가 그렇게 서러울까? 위도 완승전을 나가면 어떡해요 너네 이제 집에 가, 응? 집 어디야? 가 이제 가 완승전을 가지마 야, 너도 집에 가자, 응? 일어나, 일어나, 어머니 어머니 꼼짝도 안 해, 어떻게 하면 좋아 일어나, 여기 너희 집 아니야? 어머, 어머, 어머 아, 씨바 내가 스무 살 내년에 술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미쳤지, 와 언니, 애들 우리 집에서 재우자 하, 알았으니까 빨리 데리고 들어가 나, 나 내일 라면 끓여줘, 일어나 봐 일어나, 내일 이방 가보자 야, 너도 일로와 야, 너도 일로와, 일로와, 일어나, 일어나 내 방 가보자, 너도 어머머, 나 미노 아니야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 야, 미노 아니다, 나 미노 아니다, 이거야? 야, 진짜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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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고요 어머 어머.. 13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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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경! 보고싶어서 전화했다! 아까 내가 도장 보냐도 미안해! 앞으로 내가 도장 보냐도 미안해! 앞으로 내가 도장보냐며 노력하는 여자친구 사야겠습니다! 나! 너 뽀뽀 많이 해줄게! 으음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눅! 뱉친... 으응! 치.. 치.. 2 jer